지금 우리가 이탈으로 이거들 위해 포장한다고 합니다. 이거 저분의 탈을 도와드러 주로 시작하세요. 오, 일단 이걸로 나이 났으니까 갖다 놓고만 하면 돼. 아, 피시네요? 네. 내가 지금 몇번지?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면 된다. 이렇게 가고. 3번, 2번이 이렇게, 여러분. 아, 오케이. 지금 노래에다 들을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. 여기, 이 문을통하는 거, 이 문을통하는 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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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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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